저한테 왜 그랬어요? 그러니까 잠깐의 침묵레스 이러면 뭐예요. 아 누나 면이 서른이 훌쩍 넘어졌는데. 깜짝 놀랐어요. 저도 이런 종류의 키스는 아니지만 뽀뽀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. 여기에요? 저는 아니에요. 누구예요? 알아맞혀 보세요. 누구일까요? 심동엽은 아니죠? 갑자기 퀴즈 프로그램이에요? 아우. 아유 아버지. 동방신기! 아니 도욱 씨 기억 안 나요? 어! 이럴 수! 도욱 씨 기억 안 나요? 어! 이럴 수! 어! 이럴 수! 아니 그렇다고 따른. 기억나죠? 제가 생일날이었는데 생일날 포장마차에 지인들하고 술을 마시러 갔는데 옆에 옆에 자리에 계셨어요.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. 인사를 하고 누나 나 오늘 생일이에요. 뭐 선물 없어? 그랬더니 아 그래 내가 미처 준비를 못 했네. 미안해. 준비를 못한 게 당연한 거죠. 갑자기 만나고. 저 농담지 모르겠는데. 그럼 누나 그러면 뽀뽀라도 한번 해줘요. 생일이니까 그랬어요. 우와 진짜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. 갑자기 제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? 귀여웠어요. 아니 그게 나 진짜 농담이고 장난이었고 또 그때는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여서 그게 무슨 일인가. 너무 당황이 되고 막.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윈윈이에요. 이렇게 화두에다가 혼자 울고. 어떻게 알아 봤어? 이거 언제 나? 다음 다음 주요. 왜 물어봤어요. 아니 이동욱 씨 실제 생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어떤 여자분을 만나면 어 나 다음 주 생일이에요. 생일이에요. 파토리 파토리 레파토리. 네. 이동 씨 오늘 생일 아니에요? 내일이에요. 네일. 내일 생일이구나. 왜냐면 날 쳐다봐요. 날 쳐다봐요. 김조식 이래 쳐다봐요. 지금 저가 어디 어디야. 이거 표지 파티시가 이동식이야. 야 진실이야. 내일 이래 오고 딱 쳐다봐 주세요. 오, 임성민 씨. 그러면 그때부터 연애를 할 텐데 장거리 연애를 다루는 일일까요? 네, 그래서 정말 뉴욕하고 여기 서울하고. 이야, 너무 장거리다. 14시간 비행기로요. 그렇게 장거리로 연애를 하다가 서로 울고불고 맨날 껴안고 언제 또 다시 만나는지 모르니까 막 그런 게 교황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막 강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한 1년을 막 보냈어요. 공항도 공항인데 저는 그 비행기 값을 생각하니까 울렁거리는 거예요. 그게 정말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는 게 서로 너무 힘들고. 서울의 직장을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. 아, 남편의 직장을 대신해서. 그래서 학교를 다 알아봤어요, 제가. 제가 알아볼 수 있는 학교를 다 알아보고 무작정 이메일도 보냈어요. 저는 예전에 아나운서를 하던 임성민이라고 합니다.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데, 교수가 있는데. 학교에서 필요하시면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력서도 같이 보내고. 진짜 내조의 여왕이네요. 진짜 내조의 여왕. 최고시네. 그래서 이제 서강대에서 받아주셔가지고요. 특강을 한번 해보고 결정한다고 그래서. 특강을 해보고 결정하는 건 저는 진짜로 자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저희 신랑은 제가 남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. 정말로 잘 가르치거든요. 이제 가르치는 걸 약간 타고난 사람이에요. 약간 연기자 끼나 이런 걸 타고난 사람처럼. 있어요, 있어요. 그런 분들 있어요. 정말 잘 가르치고. 어우, 남편 피아를 하는 거 봐요. 매일에서 그냥. 지금 다른 대학에도 피아를 좀 하세요. 저희 마이크런거는요. 굉장히 재원이고 브라운하고 콜롬비아에서 영화를 공부했고요.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또 한국 영화나 또 케이팝에 대한 논문도 계속 쓰고 있고요. 다큐멘터리랑 또 시트콤도 좀 준비하고 있어서. 정말 현장과 또 이론과 이런 걸 양쪽이 다 준비하고 있는. 신뢰가고 신뢰가고 신뢰가고. 정말 구체적으로 피아를. 연락 주세요. 연락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주하네요. 아무것도 좋은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 심장. 강 심장